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주민총회가 열렸습니다. 종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다양한 종로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종로통의 박소영입니다. 종로구는 7월 1일 한국마사회 종로지사와 주차장 공유 협약을 맺고 한국마사회 종로지사 주차장 일부를 주민들에게 개방합니다. 주차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주차관리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을 위한 상생문화를 실천하는 종로구,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종로구는 교남동 서울역 방면 통일로 좌회전을 개통했습니다. 종로구는 교남동에서 서울역 방면 진출 차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 지방경찰청과의 오랜 협의를 통해 지난 6월 말 교남동 통일로 좌회전을 개통했습니다. 이 지역 통일로 좌회전 개통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통행시간과 주행거리가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진공원에서 청년복합문화마켓 종로청년숲 여름기획전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2019 종로청년숲 여름기획전은 청년 작가들의 개성 넘치는 수공예 제품과 도심 속 여름 휴양지를 느낄 수 있는 제품들이 함께 선보여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청년 사업가들의 판로지연을 위한 종로청년숲은 오는 10월까지 운영됩니다. 11일 제1차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의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은 여성의 경험과 관점이 반영된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기본교육과 모니터링 교육 그리고 사업과제 발굴 등이 진행됐습니다. 종로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13일 2020년 자치계획 실행을 위한 종로구 제1회 주민총회가 열렸습니다. 주민총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구청사업의 검토를 통해 민주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분가별로 수립한 내년도 사업의제에 대한 논의와 주민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구립 박노수 미술관에서 개관 5주년 기념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남한의 시야도 그리기가 운영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저학년이며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운영됩니다. 접수는 7월 16일부터 종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남한의 시야도 그리기에 관심 있는 종로구 초등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종로구 소식입니다. 2019 종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7월 15일부터입니다. 종로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교육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로구의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동친화도시 종로구는 폭염 대비에 취약한 아동들이 시원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2019 여름철 아동폭염 대책을 추진합니다. 종로구는 저소득계층 아동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아동 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들을 위한 물놀이 축제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럼 주간종로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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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